북한에서 어제 신규 발열자가 16만여 명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16만 7,65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일 따라 지난달 말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 발열자 총수는 281만 4,380여 명이며 현재 47만 9,4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.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68명으로 치명률은 0.002%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4,5 braek에 대해서 전